자 시작하죠. 재산세 잘 기억하면서 1차적으로 시군에서 재산세를 납부하죠. 시군에다. 그 다음 2차적으로 일정가액을 넘어갈 때는 뭐다? 국가에서 종합부동산세를 징수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종합부동산세로 돌아가네요. 종부세. 투기방지를 위해서 만든 세금이죠. 집가안정, 땅값안정, 집값안정을 위해서. 자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가 아니라 국세다. 국세. 그리고 두 번째는 종합부동산세는 뭐다? 인세입니다. 인세가 뭐다? 소유자별로. 합산합니다. 합산하는 게 인세예요. 토지가 전국에 여러 개 있다. 합산. 주택이 전국에 여러 개 있다. 합산. 합산하면 무슨 세율을 곱할까요? 초과 누진. 누진 세율만 써요. 누진 세율만 쓴다. 그리고 종부세는 기초. 어떻게 배웠어요? 정부가 결정해서 고지서가 날라온다. 정부부가. 그러나 종부세는 선택하면 뭐할 수 있다? 신고납부도 할 수 있다. 그리고 종부세는 물납이 안 된다. 분할납부만 가능하다. 그리고 역시 종부세도 세부담 상한제도가 있게 되겠네요. 자, 여러분들 기본서는 몇 페이지예요? 198쪽. 자, 종부세 개요 나와 있잖아요. 쭉 읽어보시고 특징을 좀 볼까요? 1번 종부세는 재산이 보유 사실이 되어 보유재산. 그리고 발생할 거로 추정되는 수익을 세원으로 해서 매년 부과한다. 즉, 미래의 수익. 그래서 재산세든 종부세든 부과 근거는 수익력이죠. 미래의 부동산 가치가 올라간다. 추정해서. 국세. 그리고 종부세는 집부자, 땅부자, 주택, 토지. 무슨 세율을 쓴다? 누진세율, 인세. 그리고 3번 종부세는 주택이나 토지를 보유한 자에게 보유세를 이원화하여 1차적으로 시군에서 재산세를 부과하고 일정 가익을 초과할 때는 국가에서 높은 세율로 종부세를 과세한다. 그 뜻이네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올라가서 종부세와 재산세는 언제 납세할 의무가 성립한다? 과세기준일. 6월 1일. 그리고 종부세는 가만히 있어도 정부가 결정해서 고지서가 날라오는 정부부가 과세다. 단 선택하면 뭐 할 수 있다? 신고. 그리고 종부세는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세부담 상한이 있고. 그리고 종부세와 재산세는 뭐다? 피담보된 채권과 경합을 벌였을 때는 항상 우선 순서로 배당받는 당해세라고 배웠죠? 재산세와 종부세는 피담보된 채권과 경합을 벌였을 때 매각대금이 결정되죠? 그럼 항상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 배당받는 조세이다. 그리고 제일 아래. 과세기준일은 누구의 과세기준일과 동일하다? 재산세의 과세기준일. 몇 월, 며칠? 6월 1일. 자, 넘어가죠. 자, 200페이지. 자,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및 과세 구분이죠? 그래서 종부세는 주택. 토지를 대상으로 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건축물이라고 나오면 대상이 아니에요. 건축물은 재산세로 꽂나. 그래서 토지주택이다. 그래서 주택 중에는 뭐는 제외한다? 별장. 제외. 왜 제외할까요? 재산세에서 높은 세율. 4%짜리는 종부세를 과세 안 합니다. 그래서 토지. 자, 토지는 뭐다? 종합합산. 별도합산. 그리고 분리과세. 그래서 종부세는 분리를 과세를 안 합니다. 저율이든 고율이든. 고율 4%짜리 과세 안 하죠. 저율. 농민에게 종부세 부과하면 안 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하다? 넓은 의미로 주택, 토지다. 이렇게. 그 다음 구체적으로 주택 중에는 별장 제외. 토지 중에는 분리과세 제외. 그래서 매년 출제되는 게 뭐하다? 분리과세하는 토지와 종합합산하는 토지와 별도합산하는 토지를 반드시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번은 주택 중에 별장 제외. 2번, 토지 중에 분리 제외. 자, 그 다음 계산은 어떻게 한다? 세액은 따로따로. 전체 종부세는 주택 따로 계산하고 토지 따로 계산하죠. 그리고 토지는 다시 뭐와 뭘로 구분한다? 종합합산, 별토합산. 계산은 따로따로 하되 따로따로 해서 합치면 전체 종부세가 나온다. 그 뜻이에요. 자, 그래서 박스가 중요하잖아요. 박스, 토지, 건축물, 주택, 재산세는 다 동그라미야. 다 과세합니다. 그러나 종부세는 과세한다는 게 3개 있죠? 별장. 두 번째는 뭐다? 분리과세. 세 번째는 뭐다? 건축물. 과세한다는 거. 3개예요, 기초가. 자, 이렇게 해서 이게 기초예요. 자, 넘어가죠. 202쪽. 자, 주택. 항상 주택 위주로 공부하면 돼요. 주택. 첫 번째 뭐다? 납세 모자. 자, 납세 모자 나와 있죠? 항상 재산세는 관할이 뭐다? 시군구. 그러나 종부세는 국내, 국내, 전국 재산을 합산하는 거죠. 국내. 그래서 재산세, 납세 모자는 국내, 국내 일정 가액을 초과할 때는 다시 한 번 종부세를 낸다. 그래서 주택은 공시가격이죠? 국내의 공시가격을 합쳐서 얼마 초과, 6억 초과하는 자는 초과 부분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그럼 이 6억은 뭐다? 개인별 합산이에요? 법인은 법인별 합산이고. 그럼 6억은 어떨 때 쓰는가요? 다주택자. 여러 개 있는 자. 다주택자. 그 다음 1주택인데 공동소유한 자. 개인별로 어떻게 한다? 6억 초과. 그럼 집이 하나야. 공동소유할 때는 12억까지는 종부세가 없죠? 개인별로 6억 초과하니까 딱 6억 6억. 그래서 집 하나인데 공동소유할 때는 공시가격이 12억까지는 종부세가 없다. 6억이 안 넘어가니까. 그리고 이 6억은 다주택자도 개인별로 6억 초과할 때만 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될 거는 뭐다? 1주택인데 단독소유. 단독소유할 때는 6억이 아니라 얼마 넘어갈 때. 9억 초과할 때 납부할 의무가 있는 거야. 집 하나야. 단독명의. 9억 초과. 그럼 공동명의는 12억까지는 종부세가 없죠? 단독명의는 9억까지는 종부세가 없어. 그럼 3억이 차이 나는 거는 나중에 세액공제를 해줌으로써 1주택 공동소유자와 형평성을 맞추게 됩니다. 그래서 납세 의무자. 6억 초과. 개인별 합산이에요. 절대로 세대별 합산하면 안 된다. 누구를 얘기한다? 다주택자. 누구를 얘기한다? 1주택인데 공동소유자. 자, 그 다음 과세표준. 과세표준 나와 있죠? 그래서 또 나왔네. 뭐가 딱 떠오르나요? 공정시장가액비요. 과세표준은 전국에 있는 공시가격을 합쳐. 합쳐서 얼마를 차감한다? 6억. 여기에다가 반드시 뭐를 곱해야 돼요? 공정시장가액비율. 그래도 종부세는 일률적으로 95%. 내년에는 100%. 매년 5%씩 인상되죠? 그래서 올해 시행되는 비율은 종부세는 전부 95%. 95%에 95%. 예를 들어서 공시가격이 10억이야. 6억을 빼면 4억이죠? 4억이 과세표준이 아니라 95%. 95%. 4억에 95%가 과세표준이다. 그래서 과세표준 물어볼 때는 8글자가 반드시 붙어야 돼요. 이거는 누가 쓰는 거예요? 다주택자나 공동소유자. 그럼 1세대 1주택자 단독소유자는 어떻게 한다? 공시가격에서 무조건 3억을 빼는 거야. 6억은 공통. 그래서 단독소유자 1주택자는 얼마를 뺀다? 9억. 자, 이렇게 해서 과세표준이 나와 있죠?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세 번째 줄. 6억을 공제한 금액에 뭐가 붙어야 돼? 공정시장가액 비율 몇 프로? 95%. 단 1주택 단독소유자는 무조건 공시가격에서 기초공제 3억을 빼고 6억을 뺀다. 그 뜻이에요. 그래도 박스가 나왔다. 다주택자 또는 1주택인데 공동소유자는 6억을 빼는 거예요. 95%. 단독소유 3억을 무조건 뺀다. 6억은 공통. 결국 9억 빼고 95%. 이렇게 돼 있네요. 자, 보충. 1세대 범위. 자, 1주택자 나오잖아. 1주택자는 9억이 넘어갈 때 종부세를 내는 거예요. 1주택인데 공동소유자는 뭐다? 6억이 넘어갈 때 종부세를 내고 개인별로. 그럼 1세대 1주택. 그래서 1세대의 범위가 뭐냐.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 나와서 세대의 개념은 원칙은 뭐다? 결혼해야 돼. 배우자 및 가족을 포함한다. 이게 1세대입니다. 1세대 배우자 결혼해야 된다고요. 그러나 결혼을 안 할 수도 있죠. 그래서 결혼을 안 했을 때는 오른쪽 나와 있네요. 3번.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배우자가 없더라도 1세대로 본다. 기억, 니은, 디귿. 연령이 몇 세 이상. 30세 이상은 단독 세대를 구성하면 1세대입니다. 그 다음 니은. 배우자가 사망 또는 이혼했다. 과거 전력이 있죠. 1세대로 봐주고. 그 다음 디귿은 나이에 관계없이 뭐다. 법에 따라. 법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중위소득 몇 프로 이상. 40% 이상. 소득이 있으면 1세대로 봐준다는 뜻이에요. 다만 미성년자는 1세대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미성년자는. 단 미성년자는 딱 두 가지가 있어. 가족이 사망. 또는 뭐다. 결혼했을 때. 불가피할 때 1세대가 된다.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 4번, 5번은 별 딱 붙여요. 혼인했다. 혼인해서 집이 두 개가 된 거야. 이게 예를 들어서 공식가격이 남자도. 남자, 여자. 혼인하니까 집이 두 개야. 그래서 공식가격이 7억짜리고 여자분은 공식가격이 8억짜리야. 그럼 결혼 전에는 9억이 안 넘어가니까 종부세를 과세 안 했죠? 그럼 혼인해서 다주택자가 되잖아. 그럼 개인별로 6억이 넘어가는 거는 종부세를 내게 돼 있다. 따로따로 살 때는 9억이 안 넘어가니까 종부세 안 나와. 혼인하니까 다주택자. 개인별로 6억 넘어가면 종부세 내죠? 1억에 대해서 6억 빼면 2억. 그래서 혼인을 막고 있더라, 국가가. 그래서 몇 년 동안. 5년 동안은 마지막 줄. 각각 1세대로 본다. 즉, 9억까지는 종부세를 안 걷겠다. 5년 동안. 오래 살아라, 5년. 그 다음 2번은 동거봉량이야. 부모님도 집 하나, 자녀도 집이 하나 합쳤죠? 동거봉량. 따로따로 살 때는 종부세를 안 내. 9억까지는. 합치면은 9억, 6억이 넘어가는 거는 종부세가 나오죠. 똑같은 거야. 부모님, 부모님 집, 자녀 집. 합치면 다주택자. 6억 초과는 종부세가 나오죠? 그래서 몇 년 동안은, 10년 동안. 이게 10년이에요, 10년. 10년 동안은 각각 1세대로 본다. 9억까지는 종부세를 안 걷겠다라는 뜻이네요. 그래서 4번, 5번. 숫자 정리해야 돼요. 오래 살아라, 5년. 혼인. 부모님을 모셔라. 동거봉량. 며느리 열받지. 열받아라. 10년. 숫자가 뒤바뀌면 안 된다고요. 자, 그 다음 밑에 1세대 1주택 범위 및 주택수 계산 나와 있죠? 그럼 1번은 필요 없고, 2번 다가구 주택은 하나로 봅니다. 다가구는 하나로 봐요. 단, 9분 등기될 때 구액된 부분은 뭐다? 각각 하나로 보고. 다가구는 하나다. 그러나 구액된 부분을 독립하여 구액된 부분을 각각 하나로 본다. 신고했을 때는. 자, 고정도. 나머지는 이제 나중에 쭉 하게 되는 거예요. 자, 넘어가 볼까요? 자, 204쪽. 합산 대상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 우리가 6억 초가 따질 때, 9억 초가 따질 때는 전국에 있는 주택을 합산하죠? 그러나 합산을 안 하는 주택도 있더라. 어떤 주택? 투기 목적이 아닌 것. 투기 목적이 아닌 것. 1번. 합산, 배제, 임대주택. 그래서 법령이 요건, 법령 요건이 충족한 임대주택은 투기로 안 본다. 그래서 임대주택은 합산, 배제한다. 그러니까 주택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 종부세를 안 걷겠다. 그 다음 2번은. 그 밑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각종 임대주택이야. 각종 임대주택은 합산 안 한다. 자, 그 다음 넘어가 볼까요? 자, 206페이지. 206페이지. 다 이거 임대주택이에요. 볼 필요 없어요. 그냥 기본이 임대주택은 합산, 배제한다. 자, 그 정도 알아두시고. 208페이지. 208페이지 박스에 나와 있죠? 박스.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이 주택도 뭐다? 투기 목적이 아니다. 합산, 배제한다. 박스의 1번이 뭐다? 종업원에게 무상이나 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2번의 기숙사. 이런 주택은 종업원에게 복지혜택을 주니까 합산 안 한다. 기숙세라든가 합숙소라든가 너무 크면 안 되죠? 국민주택 규모 이하. 기숙사만 알면 돼요. 자, 그 다음 4번은 뭐다? 가정, 어린이집. 교육 목적이죠? 가정, 어린이집도 합산, 배제한다. 그 다음 5번은 뭐야? 미분양 주택. 투기 목적이 아니죠? 미분양 주택도 과세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 7번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등록문화재. 합산 안 한다. 그래서 첫 번째는 임대주택. 두 번째는 뭐다? 사용자 소유의 주택. 기숙사 이런 거. 세 번째는 미분양 주택. 네 번째는 가정, 어린이집 주택. 그리고 다섯 번째는 뭐가 있다? 등록문화재 주택. 이러한 주택은 투기와 관련이 없으므로 6억 따질 때 합산, 배제한다. 그 뜻이에요. 나머지는 할 필요 없다고요. 자, 210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자, 210페이지자. 이렇게 해서 과세표준이 결정되죠? 자, 여기다 이제 뭐를 곱해야 된다? 세율. 세율을 곱해야 되죠. 그래서 세율을 곱하면 뭐가 나올까요? 전체.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금액수가 나와. 전체. 자, 그럼 주택. 자, 주택. 개정법이죠, 이거? 주택. 1번이 뭐하다? 2주택 이하. 2번이 뭐하다? 3주택 이상. 그리고 2주택인데 어디에 있어?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규제지역이죠? 그래서 조정대상지역이 나오면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세율은 주택수와 지역에 따라 주택에 대한 세율은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1번. 2주택 이하 몇 프로? 0.6에서 최대 3 프로. 그래서 이거는 4단계가 아니라 6단계. 그래서 3억 이하는 1,000분의 6. 띄고 띄고 띄고. 94억 초과는 3%까지 올라가. 높은 세율이네요, 그죠? 2주택 이하. 자, 그다음 두 번째는 3주택 이상. 지역과 관계없이. 그리고 2주택인데 어디에 있어요? 조정대상지역. 투기목적이죠? 그래서 2번은 1.2%에서 최대 몇 프로까지 올라간다? 6% 역시 6단계다. 그래서 박스에 보면 3억 이하는 1,000분의 12. 1.2. 띄고 띄고 띄고. 94억 초과는 6%. 1,000분의 60. 반드시 암기해야 돼요. 최저, 최대. 위에 거는 최저 0.6. 0.5는 나올 수 없어. 최고 3%. 밑에 거는 이 녀석의 배. 배잖아, 배. 이렇게 숫자 정리하고요. 그래서 시험이 어렵게 나왔을 때는 1번, 1,000분의 6부터 시작한다. 1,000분의 5. 벌써 틀린 거예요. 그 다음 밑에는 1,000분의 12부터 시작한다. 1,000분의 6 하면 틀린 거다. 항상 첫 번째 줄은 암기를 해야 됩니다. 암기를. 이거는 개인입니다. 그러나 법인도 종부세를 내죠? 법인도 종부세를 낸다. 오른쪽. 법인은 무조건 어떻게 된다? 2주택 이하. 무조건 3%야. 세금이 세잖아. 그리고 3주택 이상 소유하거나 조정 대상 지역은 금액과 관계없이 무조건 6%. 비례세율이에요. 법인은 규제가 더 심하다고요. 2주택 이하는 일률적으로 3%. 그러나 개인은 이렇게 과세 표준에 따라 초관우진이에요. 그러나 법인은 끝에 거. 무조건 3%. 세금 많이 내라. 그 다음 2번은 무조건 몇 프로로 간다? 6%. 그래서 법인은 금액과 관계없이 뒤에 거를 적용한다. 뒤에 거. 그리고 세율 적용 시 주택 수가 중요하죠. 첫 번째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면 개인별로 따지니까 공동 소유자 각자 주택을 소유한 걸로 본다. 각자. 여기까지만 알면 되고 나머지는 자 2번 다가구 주택은 뭐다? 하나로 본다. 그 다음 임대주택이나 임대 다가구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자 1번 여러 사람이 공동 소유하면 각각 하나예요. 근데 상속받아서 공동 소유하면 달라져요. 다만 상속을 통해 공동 소유주택은 과세균제 다음 요건을 갖춘 경우에 주택수에서 제외한다. 소수 지분자는 주택수에서 제외한다. 그 뜻이에요. 그다기억. 지분비율이 20% 이하. 그리고 니은. 공식가격이 3억 이하는 소수 지분. 소수 금액이 3억 이하는 주택수에서 제외한다. 그냥 참고로만 알아두면 되겠네요. 자 3번 주택분 재산세액 공제. 자 이렇게 해서 세율을 곱하면 뭐가 나온다. 종부세가 나와요. 전체 종부세에서 이제 뭐를 빼줘야 돼.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을 빼면 뭐가 나온다. 산출세액이 나와. 그래도 종부세는 두 번 계산해야 돼. 1번 전체. 2번 산출세. 뭐를 뺀다. 재산세. 그 얘기에요. 3번 주택분 재산세액의 공제. 그래서 주택분 과세 표준의 금액이 되어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어디에서?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이유는 뭐다? 이중과세다 이거지. 이중과세 이중과세. 예를 들어서 공시가격이 10억이야. 그럼 1차적으로 시군에서 재산세는 하과세는 거야. 낮은 세율로.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10억에 대해서. 그럼 이제 10억. 6억이 넘어가니까 종부세 또 내야죠. 그럼 10억에서 6억을 빼면 4억.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 2차적으로 국가에서 종부세를 부과하고 있잖아. 그럼 이 4억은 재산세도 부과됐고 종부세도 부과됐죠. 이중과세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종부세가 천만 원이야. 4억에 대해서. 그럼 4억에 대한 재산세를 빼줘야 돼. 그래서 4억에 대한 재산세를 계산하니까 200이야. 그럼 여기다 200을 뺀다. 200을 빼면 얼마가 나온다. 800이 종부세라는 뜻이에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종부세에서 겹치죠. 이중과세니까 공제한다. 이렇게 해서 뭐가 나온다. 산출세액. 그럼 지금부터 이제 뭐가 들어간다. 세액공제가 들어간다. 그래서 세액공제는 누구만 해주는 거야. 1세대 1주택자만 해줘. 작년까지는 단독소유자만 해줘서. 올해 법이 바뀌었죠. 공동소유자도 해줍니다. 그래도 공동소유자는 뭐다. 12억까지는 종부세가 없죠. 선택할 수 있어. 유리한 쪽으로. 12억이 넘어갈 때는 단독소유처럼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밑줄 그어요. 1세대 1주택자는 다 해주는 거예요. 단독공동 구분 없이. 그래서 이거는 세금 혜택을 주려고 만들었으므로 중복 적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중복 적용 범위는 80%야. 최대 80%. 자 넘어가죠. 그럼 거기 박스가 두 가지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정리하고 암기해야 돼요. 연령별 공제. 몇 세 이상? 60세 이상. 그래서 5살 단위로 공제율이 달라지죠. 60세 이상 65세 미만은 20%. 65세 이상 70세 미만은 30%. 70세 이상은 뭐다. 40%. 2, 3, 4. 단독명의 1세대 1주택자로서 만족 14세 이상인 경우다. 그러나 이것도 공동명의도 해준다. 원칙은 단독명의만 해줘요. 공동명의도 뭐다. 단독소유처럼 가겠다 그러면 법은 해줘. 그래서 원칙은 단독명의. 공동명의는 선택할 수 있어요. 가고. 그 다음 장기보유기간별 공제. 몇 년 이상? 5년 이상. 그러니까 5년 단위로 달라지죠. 5년 이상 10년 미만은 20. 10년 이상 15년 미만은 40. 15년 이상은 50. 그래서 연령별 공제는 2, 3, 4예요. 20, 40. 기간별 공제는 20, 40, 50. 중복 적용할 수 있다. 그럼 최대 90이잖아요. 70세 이상이고. 15년 이상일 때는 50이니까 90을 깎아주면 안 되죠. 너무 세금이 안 나온다. 그래서 중복 적용하되 80%를 한도로 중복 적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복 적용할 수 있다. 그래도 공제율 합계는 90이 아니라 몇 프로라고요? 80%. 2, 3, 4, 2, 4, 5. 배열을 꼭 기억해야 돼요. 2, 3, 4, 2, 4, 5. 2, 3, 4, 2, 4, 5. 이렇게. 자, 니은. 장기보유에 따른 기간별 5년 따질 때 보유기간을 소급 적용하겠다. 그래서 원칙은 취득일로부터 해당 연도에 과세 기준일까지 5년 보유를 해야죠. 그런데 박스 1주택이 소실돼서 재건축이 들어가죠. 그럼 재건축이 들어갔을 때는 소급 적용하겠다. 완성된 날로부터가 아니라 뭐다? 멸실된 날로부터. 멸실된 날. 자, 그 다음 두 번째 점. 배우자. 아주 중요해 이거. 배우자 상속을 받았어. 배우자로부터 상속을 받은 주택은 역시 소급 적용하겠다. 5년 따질 때는 어떻게 따지겠다? 피 상속일에 취득일로부터. 피가 꼭 붙어야 돼. 상속은 보유기간을 늘려주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세부담 상한. 자, 세부담 상한 아주 중요하죠. 오른쪽만 알면 돼. 다 필요 없어요. 1번. 2주택 이하는 100번의 150. 작년보다 50%만 올려라. 그 다음 2번.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이나 지역에 관계없이 3주택 이상은 무조건 300이에요. 그래서 1번, 2번, 3번은 세율 구조와 똑같죠? 세율도 2주택 이하는 0.6에서 3%. 2번, 3번을 묶고죠? 2번, 3번을 묶어서 세율은 1.2에서 6%까지 올라갔잖아. 세부담 상한도 2주택은 100분의 150. 2, 3번을 묶어서 300%까지 올라간다. 자, 이렇게 해서 주택에 대한 세액 흐름도를 봤네요. 그래서 잘 보세요. 주택은 납세의무자는 얼마 초과? 6억 초과. 그 다음 과세표준은 6억을 공제한 금액에 반드시 뭐가 붙어야 돼? 공정시장가액 비율 90%. 단 1주택자 단독수해자는 9억을 빼고 그 다음 세율은 두 가지로 나눠준다는 대미예요. 두 가지로 구분한다. 두 가지로. 그럼 전체 종부세가 나온다. 그럼 4억은 재산세와 종부세와 중복됐죠? 4억에 대한 재산세를 종부세에서 차감한다. 그러면 산출세액이 나온다. 그럼 산출세액이 나오면 1주택자는 세금 혜택을 주기 위해서 연령별 공제와 기간별 공제를 한다. 율은 2, 3, 4, 2, 4, 5 중복 적용할 수 있다. 몇 프로? 80% 이렇게 해서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 흐름을 봤네요. 잠시 쉬었다 합니다. 감사합니다.